오늘 다른 경우보다도 좀 더 탄압이 심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시 시청자가 몇 분이나 들어오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차피 이제는 윤석열 정부 와서도 이제 기대를 거의 접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탄압이 있든 없든 간에 옳은 일을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송 진행 순서와 달리 오늘은 좀 긴급 속보 형태로 저를 도와주는 제야 전문가께서 날밤을 세워서 이제 일을 해가지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경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한 소위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의 이동 전산조작의 이동 실상을 대부분 밝혀냈기 때문에 경상도까지 포함되면 전국이 완성되지만 이제 경상도가 없는 상태에서 잠정 중간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순서는 제야 전문가가 240만 표를 찾아냈다. 윤석열이란 사람은 국민이 던진 표를 찾을 생각도 의지도 없지만 낮에는 생업하고 밤에는 잠을 쫓으면서까지 그렇게 분석 작업해온 제야 전문가가 국민의 표 240만 표를 찾아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해드리고 싶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대부분 전산조작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전산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특정 후보의 표를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빼앗을 수가 있고 그만큼을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후보에게 쑤셔 넣어주는 밀어 넣어주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면 어이가 너무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 가장일 거라고요. 소위 선거사기에 관계되는 주범들, 종범들, 공범들, 부역자들, 협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가장일 거라고요. 재연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보다 나이가 좀 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장이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식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시골에서 낳아서 자라면서 참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머릿속에 딱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것은 부모들이 나누던 그런 대화를 엿들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식 앞길을 망쳤어야 되겠나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고 그것이 이제 부모 슬아를 떠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항상 자식 앞날을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저의 경우에는 어떤 행동에 엄청난 지침으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자식들 앞날을 막아서 안 된다. 우리 역사의 실천론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누렸던 70년의 의해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시대를 뛰어넘었던 거인이었던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해완에 힘입어가지고 우리가 지난 70, 80년을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여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보게 되면 의해민주의를 향유할 수 있던 것은 아주 찰나와 같이 짧습니다. 717천년 가운데 70년인 거죠. 그것도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자기 당대 그냥 누리고 자식들을 그냥 예속하시켜서 노예처럼 그렇게 몰아넣는데 주역도 있고 공범도 있고 부역자도 있고 종범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관이 되어 있고 여당에도 있고 야당에도 있고 언론에도 있고 식자청에도 있고 수많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 방송 누가 못 보게 하겠습니까? 방심이 위원장의 책임이 크지 않겠습니까?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못 보도록 그만큼 겁이 난다는 이야기죠. 사실이 알려지고 진실이 알려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라고 왜 여러분들이 이걸 그만두자 그만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마저히 입을 다물면 영원히 뭡니까? 사실이 그냥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식과 앞날을 다 가로막는 자식들을 노예의 길로 이끄는 그런 어른들이 대한민국에서 우글우글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알게 그러고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채 그렇게 뭡니까? 이리저리 선전선동에 휩쓸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선거가 망하게 되면 선거가 장악이 되면 그것은 독재로 가는 것을 뜻하고 독재로 간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중국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그냥 뭡니까? 노예처럼 사는 거죠. 한국 역사 7000년에서 그 70년 정도도 그걸 지탱했던 선거제도 하나 제대로 보존을 못하는 이 우매하고 이 이름들 뭡니까? 무식하고 이 행편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조선시대로 가야 됩니까? 조선시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참정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게 겁이 안 납니까? 정말 가끔 이렇게 조용할 때 혼자 생각해 보면 이야 이거는 참 어떻게 나라가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있나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썩어버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죠. 선거를 부정을 은폐하고 그런 부정을 이름 저지른 사람들은 자식 앞길을 막는 차원이 아니고 그냥 자식들을 노예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들을 노예로 중국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선거 개입이 여러분 강해지니까 왜 여러분들 대만 사람들이 아예 투표함이 투표 장소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해버렸겠습니까? 그 똑똑한 대한민국 사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떻게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냐 어떻게 또다시 조선조로 넘어갈 수 있냐 생각해보면 분하기도 하지만 억울하기도 하지만 참 기가 찬다는 이야기죠.